안녕하세요 초이사장입니다 오늘 월급 들고 왔어요 직원들 월급날이라서 누나가 지금 3호점 2호점 걸고 있고 저희는 1호점이랑 5호점 월급을 지급하려고 나왔습니다 1호점은 오늘 점심때부터 지금까지 꽉 차있고요 2호점도 오늘 엄청 바빠요 2호점은 점심때만 150명 정도 손님이 들어왔더라구요 1호점은 매장이 크기가 작아서 아무리 손님이 많이 몰려와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5호점이 일요일에는 장사가 안되는 오피스 상권에 있어서 5호점 빼고는 전부 다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필리핀 시눌록 기간이에요 2019년 이후로 시눌록 행사가 진행이 안되다가 드디어 2023년에 시눌록을 세부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부 다 시눌록 티셔츠 입고 있어요 예쁘죠? 안녕? 안녕 티셔츠는 좋은데? 정말? 얼마나? 280 280? 오늘 제가 카메라를 깜빡하고 놔두고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잘 찍히려나 모르겠습니다 흔들흔들 할텐데 오늘은 영상이 좀 흔들려도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 시눌록 티셔츠는 슬랙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 니키 안녕하세요 하필 시눌록 하필 피스타 하필 피스타 하필 피스타 일단 월급 주고 세부시티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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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부시티 가고 세부시티 가서 그랑클린한테 카메라 가지고 오라고 요새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찍어 오늘 사진을 찍어줘요 이거요? 이거요? 나한테 사진을 찍어줘요 하필 피스타 하필 피스타 하필 피스타 아 밖에 구독자님 계신가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진 당연히 찍어드려야죠 오늘 카메라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찍다가 카메라 가지고 오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대청소가 있는 날이라서 야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은 야간 촬영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실내 안에서는 괜찮은데 이따가 조금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호점 월급 내려줬으니까 다시 5호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5호점 도착해서도 휴대폰을 좀 찍다가 프랑클린한테 카메라 가지고 오라고 할게요 오늘 죄송합니다 편집한다고 컴퓨터에다가 카메라 끼워놓고 카메라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5호점으로 가볼게요 이래요? 음 예쁘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응? 그냥 이걸로 촬영 한번 해볼까? 하하하하하하 휴대폰도 괜찮은데? 휴대폰도 이게 근데 영상이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퀄리티 몰굿인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컬러? 해여 SEÑatti 와 밖에 사람 진짜 많다 왜 아엘라에 펑션을 좀 떼주고 아엘라 안으로 들어갔으면 엄청 바빠질텐데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 식당 매출이 나중에 좋아지면 지금의 선택이 훨씬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엘라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 많냐면요 매년 1월 셋째 주 일요일에 신룰록이라는 축제를 펠리핀 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세부에서 하는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한 축제고 가장 큰 축제예요 4년 만에 열린 거라 아마 올해는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못 믿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했죠 엄청 크고 해피해피한 축제입니다 와 우리 가기 앞에 사람들 봐 사람 많다 아 5호점 도착했습니다 다른 매장에 비해 확실하게 조용합니다 일요일은 진짜 반타작 밖에 안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매장은 진짜 의자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는 2층이라서 엄청 시원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진짜 좋거든요 아 왜 일로 안오지 안녕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식당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왜 안오지 나 같으면 일로 오겠다 아이고 손님이 일요일이 아니라 거의 화요일 수준으로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일단 월급 나눠주고 일 좀 하다가 이따가 카메라 오면 다시 영상을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요일 하이 저는 카메라가 없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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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프랑클링이 카메라를 드디어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휴 방금까지 불꽃놀이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카메라 도착하면은 또 불꽃놀이 안 하는 거 아니야? 끝났나? 던? 끝나! 끝나! 한 떨끼미네치 했는데 카메라 오니까 바로 옆에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에서 오늘 불꽃놀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밖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불꽃놀이 구경한다고 예전에는 여기가 시눌록 메인도로 군차라서 사람 엄청 많았는데 지금 시눌록이 SRP 쪽으로 옮겨가면서 여기가 그나마 한산해진 거예요 오늘 원래는 1호점, 5호점, 3호점이 제네랄클린 그러니까 대청소 날이에요 근데 시눌록 한다고 아마 피자 가게나 치킨 가게 이런 야식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일찍 문을 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야식을 못 사줘서 내일로 대청소 날짜를 갑자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원들한테 대청소 해줬다고 고맙다고 뭘 사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5호점은 한가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꾼이 안 되는 매장에 조금 더 애증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한 번이라도 5호점을 더 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나저나 유동인구 미쳤다 오늘 일요일날 원래 괴미새끼 한 마리 없는데 축제가 SRP 쪽으로 아예 동네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시티에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이만큼 있네요 내년에는 제가 신룰록 축제 한가운데 가가지고 한 번 촬영을 해볼게요 6년 전인가 신룰록 때 한 번 오스메니아 서클 쪽 들어갔다가 술 취한 취객들이 제 차를 발로 다 차가지고 다 찌그러졌었거든요 엄청 위험해가지고 들어가기 싫은데 이 축제를 한 번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우리가 가고 싶어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모르겠네 모르겠네 진짜 안팔러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목소리도 못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못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요? 워킹 언니? 네, 그냥 워킹. 그녀는 워킹을 못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1월나 2월를 워킹해야 하는데? 네, 그냥 워킹을 못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안갈래. 아, 진짜 미쳤다 오늘. 하여튼, 그러면 카운팅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 집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어스테리아의 세골입니다. 정말?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아니. 4년 전에 어떤 외국인이 2019년 신울록을 찍으려고 걸어가서 그, 신울록 한중간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300만 뷰가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욕심난다 신울러 들어가서 촬영해보니까 너무 위험해 가지고 제가 제 차가 다 부서진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나이가 5살 만 더 어렸어도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축제 한가운데는 어마어마 할 겁니다 지금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부에 있는 모든 배들이 행렬합니다 이런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호핑 투어 때 이용하는 방카버스 행렬도 있고 신돌록은 정말 세부에서 꿈축제에요 지금 smc 사이드 쪽인데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이시죠? 장난 아닙니다 신돌록이랑 축제는 직원들 마치고 아마 신돌록 축제 가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와 사람들 계속 걸어간다 야 전 여기가 12시가 되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서 빨리 여기 떨고 싶습니다 야 이거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분명히 호수매니아 셀클 가면 지금 난리가 나 있을 거에요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다 아 우리 어떻게 집에 가냐 큰일났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와있습니다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오늘대로 여튼 오늘 신돌록 때문에 예정된 대청소는 내일로 미뤄졌고요 제가 내일 대청소하는 날 다시 영상 켜가지고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유 사장입니다 안에 꽉 찼죠? 9시인데도 매장 안쪽은 폴리북입니다 매장 바깥쪽에는 두 테이블 운영되고 있고요 오늘 웨이팅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평일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주말에만 좀 안되는게 오피스 상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안하고 점차 좋아질거라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주말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메뉴판 만들어주신 구독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광고 배너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아마 그걸 보고 주말에 손님 많이 오게끔 이벤트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이겁니다 저희 가게에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가지고 저희 가게로 오시면 주차장 무료에다가 세트 2번을 드실 때는 100배소를 지원해 드린다는 그러니까 두 분이 오셨는데 오토바이 두 대를 끌고 왔다 그러면 200배소를 페이백으로 돌려 드리는 거예요 기름값 하시라고 그런데 요거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 근처에 계신 오피스 상권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는 차량을 타고 와야 되는 손님들을 주택가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디언 데 잘 먹힐는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쉐어가 9번 밖에 안 된 거 보니까 크게 반응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반응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크게 반응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먹혀 가지고 소문이 나서 여기 5호점도 주말에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발악을 하고 있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른 매장은 해당 사항 없고요 5호점 여기 오피스 상권에 있는 5호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밥을 못 먹어 가지고 삼겹살 좀 구워 먹으려고요 아이씨 삼겹살? 왜 저돌박이? 아이씨 삼겹살 좀 구워 먹으려고요 일단 저희도 밥 먹고 힘내 가지고 오늘 대청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씨 삼겹살이 왔어요 아이씨 삼겹살이 왔어요 아이고 조금만 참자 다 잘 될 거야 아 근데 여기 분위기 좋다 그치 아 베리 나이스 비우 근데 베리 쿨 저는 여기 5호점 2층 야외 테라스에서 저녁에 먹으니까 엄청 분위기 좋고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이해가 안 가 일단 대청소할 때 다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 5호점 정상 끝났고 미팅도 끝났습니다 지적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 브리핑 다 했고 대청소는 여기 안 하기로 했고요 그냥 디테일 청소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체크했을 때 크게 대청소까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그냥 12만원 주고 피자 시켜 먹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테일 청소 좀 부탁했습니다 아마 대청소는 1호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호점은 제가 직접 피자 사가지고 1호점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호점은 방송에서 화이트 finish 피자 먹고 있어요 remove 자 5호점에서 디테일 클리닝 시켰고요 직원들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있고 5호점은 직접 피자 시켜 먹으라고 돈을 주고 왔습니다 1호점에도 직원이 한 22명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제네럴 클린을 하고 있는데 1호점에 피자 사가지고 직원들 응원차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자집으로 가자 지금 1호점 직원들 피자 사주려고 피자집 앞에 와 있습니다 캔디스가 이미 피자 주문을 다 했고요 차량 주차 때문에 잠깐 여기 차 세워놨는데 차 30초만 세운다고 하고 잠깐 촬영하러 온다고 하고 지금 왔거든요 캔디스 피자 사고 있는 거 찍으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예쁘죠 우리 캔디스? 아 45분 기다리네 알았어 많이 먹어 1호점? 알았어 옐로우컵이라는 피자고요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왔는데 여기 있으니까 5호점 직원도 여기 와가지고 피자 사려고 왔다 갔다고 하네요 근데 5호점 피자는 1시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시켜놓고 다시 일하러 갔고 1시간 뒤에 픽업하러 오려나 봐요 나는 차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아까 여기 오토바이 있어가지고 띄워놨는데 파이킹을 하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저기 순차 하시는 분 있죠? 저분한테 1분만 촬영한다 하고 잠깐 향해 구해놓고 온 거라 괜찮습니다 이제 차 뺄 거예요 캔디스 피자 사오면 다시 영상 이어 나갈게요 다 샀어 1시간 정도 줄 서가지고 사온 피자입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가지고 해줄게 이렇게 밖에 없어요 같이 일하면 좋겠지만 또 저는 헤드가 아닙니까 많은 직원들을 거느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안됩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대가루 깔라 다 샀어 다 샀어 다 샀어 다 샀어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지금 청소하다 배고파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다 먹기 전에 이거 피자 먹으라고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하는 방법은? 같이 먹은? 네 소식이 왔어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다 먹나요? 이럴, 네가 왜 다 먹나요? 그들은 다 먹나요? 나는 엉덩이 너무 응원해 영상 제작은 누가 다 먹나요? 나는 엉덩이 너무 응원해 나 오지마! 자, 우리 이제 점점 먹나요 여러분, 너무 이랬지 못해 너가 이제 한 시간을 도착해 내가 아는 엉덩이 더 먹나요 나는 엉덩이 더 먹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할래? 고생한다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면 몸에 싹 다 빼가지고 청소하고 모든 직기들 다 지금 청소하고 있고 아 완전 다 뒤집어 놨네 직장을 창고에 있는 물건 다 나왔을 거에요 뒤집어 놓을까 완전 가격 엉망이네 피자가 엄청 커요 그래서 두 개씩 먹게끔 지금 시켜 왔는데 두 개씩 먹으면 엄청 배부를 겁니다 한 조각이 비춰서 바다마다 큰 거라서 옛날에 이렇게 엄청 쏠 때 했는데 나 오케이라네 먹을만하네 1호점 대청소하고 나면 빅값 번쩍해지겠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2호점은 일주일 전에 했고 3호점은 3일 전에 했고 5호점이랑 뼈기는 오늘 하고 있고 다음은 4호점 돌아가면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새벽에 추가 근무시간 빼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청소를 하는 거라서요 야간 후담까지 해가지고 오버타임이 엄청 많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긴 한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가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아마 4호점에서 부담스럽긴 해야겠다 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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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 대청소하는 날 좀 같이 옆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하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소스 만들고 진짜 힘들어요 지금 거의 20시간째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일정이 또 빡빡하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직원들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고 제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요 저는 하루에 24시간 밖에 없는 일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회사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맙죠 피자뿐만이 아니라 뭔들 못 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유튜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그 혜택을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좀 이해해 주시고 집에 가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ye bye wink wink